안녕하세요. 오토사업 내시빌입니다. 저희는 카이엔 2011년식 카이엔 S 차량의 프론트는 3way로 오늘 오토스 3way 그리고 리어는 하이브리드 602 세트를 장착한 후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. 헤드유닛 뒤로는 헬렉스 헤디캡을 연착하여 사운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나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타이엔 S 4.8 차량의 버투스 3way 하이브리드 602 그리고 헤드캡 장착을 도움이 되겠습니다. 또한 블럭박스도 블랙시스 2차량 제품을 장착하였고 프론트는 FHD 리어는 HD급으로 장착하여 사고 시 차를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더 좋은 정상의 유튜브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